넌 부자야! 잠깐만! 라코나! 내일 모레 3월 14일에 78라이브 공연에서 관객분들께 나눠드릴 초콜릿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. 보시죠! 보시죠! 중탕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포장된 거를 뜯고 있습니다. 사랑합니다! 제가 팬들을 오래 하다 보면 국이 턱관 맞아요. 여러분 그 어려운 판을 넘으시면 이게 지금 3박스 했지. 눈만 봐도 알아요? 얘 지금 뭔 생각하는지? 아무 생각도 안 하실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죠. 이삭이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맞나요? 아니요. 저는 돈이 전부예요. 지금 우리가 3년을 찾아 헤맨 보물 드디어 코앞까지 왔다. 오케이. 자 지금 우리 어디쯤이지? 우리. 여기 있지? 여기 있으니까 가운데로 가서 좌회전 꺾으면 안 돼. 고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. 고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. 나 부자예요! 잠깐만! 뜨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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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중탕을 할 겁니다. 중탕을 할 겁니다. 최후不知道 마늘 내가 하나씩 넣을 거라고는 도 recreational 초코초코 안에서 하나씩 넣을 거예요. 나 penet당해야 única. 제가 정말 좋은 생각났어. 근데 적당한 사이즈 불에다가 초콜릿 담아서 몇 개는 전자레인지 돌려서 녹여도 될 것 같은데? 네. 네. 초콜릿이 벌써 이렇게 more 다 녹았습니다. 굳는다! 가스 가스! 가스 가스! momentum changing the pool 보물을 괜히 찾았어. 어때요? 너무 멋있는데요? 이렇게 줘요? 네. 이쁘다. 이거는 제 바지인데 이쁘다. 4개만 더 하면 되잖아. 아니 이거 하고 나서 또 해야 되잖아 우리 나중에. 아니 일단 오늘 거 말하는 거잖아. 나는 그 후 거였어. 그러면 그거까지 말을 했어야지. 아니 찰떡까지 내가 말을 하면 찰떡까지 알아들어야지. 그걸 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데? 진짜? 믿는 사람 나잖아. 야 이혼해 그냥. 맛있다. 그치? 네. 자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. 김호 씨 오늘 처음 나오셨네? 일 잘하셨네. 일곱 시간 하셨으니까. 네. 오늘 그 네. 그거 뭐 떼가지고. 왜 일곱 시간 했는데 다섯 개. 아 그 떼요 저희가. 작은 걸로 다. 제가 떼갔어요. 동민 씨. 아 또 나오셨네. 네. 네. 열 시간. 이거는. 감사합니다. 이삭 씨 오늘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. I love you. 락콘아. 초콜릿을 왜 까시나요? 초콜릿을 왜 까시나요? 여기 있기 때문에요. 여기 있기 때문에요. 여기 있기 때문에요. 안녕하세요. 맛있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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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말씀 해주시죠. 힘들어요. 보셨나요?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? 네 이렇게 초콜릿 저희가 공연을 하면은 종종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? 궁궃질 거리를 받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희 맛있게 먹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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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